아,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이봐, 임서호. 아, 예. 내가 마스크 좀 만들려고 했더니, 이걸 지금 마스크라고 만들었어? 이게 마스크야? 죄송합니다. 이거 보고 기절할 뻔했어? 예? 이게 욕이야, 칭찬이야. 잘 만들었다고. 야, 당장 끼고 싶다. 감사합니다. 콧방귀 끼고 싶다고. 야, 이딴 식으로 하다가 실패하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수없이 실패했던 벨도 결국은 성공했잖아. 너도 이제 벨처럼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어. 감사합니다. 하늘나라로. 벨 죽었어. 꺼져. 에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왜 이렇게 떠워졌냐. 아, 더워 죽겠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어, 신입사. 진사. 야, 파마했어? 저 파마 안 했는데요? 파일 정리 마무리했어, 파마? 아, 예. 다 했습니다. 좋아. 조신혜, 이 올은 가정의 달인데 말이야. 우리 신입집은 어떻게? DG야? HG야? DG는 뭐고 HG는 뭐예요? 대가족이야? 핵가족이야? 아하, 대가족입니다. 대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형, 누나 그리고 나. 우리 집은 KG야. KG는 뭐예요? 콩가루 집안이야. 아, 그리고 밖에 나가면 화목한 척 해서? 좋아. 아, 예. 조신혜, 집에 그면 어르신들 많이 계시면 이거 좀 다려드리니? 이건 뭐예요? 한약 좀 다려드리니? 아하, 다려드립니다. 어, 그럼 그 한약이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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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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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예요? 삼이야, 오가피야, 구기자야, 십전대부탕이야. 아하, 삼 다려드립니다. 삼. 심받다. 나는 이거야. 어, 구기자랑 오가피 다려드리세요? 구겨진 옷 다려드려. 아, 그럼 다림질하다가 주머니에서 꽁돈 나오면 좋아. 아, 예. 대신에, 흔적이 7시에 일 끝나면 너 부모님한테 삼 다려드린 얘기랑 용돈 드린 얘기하면서 국수나 좀 먹자. 아, 좋습니다. 그래, 그래, 국수는 어떻게 해? 이거야, 이거야.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이건 바지락 칼국수고, 이거는. 열? 아, 열무국수. 손칼국수야. 아, 어떡할래? 저, 바지락 칼국수 먹겠지? 바지락 칼국수 먹을 거야? 예. 그래요, 합찐 맛있어, 글로 가자고. 아, 송과장. 예. 바지락 칼국수 먹으러 갈래? 아, 전 속이. 그래, 그럼. 공복이라고요, 빨리 가요.